이렇게 또 어디론가 흘러가려 한다. 너잖아. 어쩔 건데. 하면 어쩔 건데, 어쩔 건데 이 쓰레기 새끼야. 야, 너도 열 받은 거 아니야? 밟으니까 꿈틀 난 거 아니야? 에라이 도망자야! 미안해, 엄마. 어쨌건 이 순간, 어쨌건 18. 그 앞으로의 내 사랑이. 여러분, 이 이야기는 사랑의 사랑의 사랑을 그리기. 저는 사랑의 사랑에게도 사랑의 사랑을 그리기.